예를 들어서 간직에 계신 분들은 6급 가입다가 사무관 4급으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업체를 크게 하신 분들은 주식이 상장돼가지고 올해 대박이 나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또 양띠 신년 운세를 좀 알아볼게요. 양띠요? 예. 올해. 양띠 울은 크게 좋다고도 말 못하고 크게 나쁘다고도 말 못해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좀 힘들 거예요. 아무튼 3월 지내면 양띠가 팔팔 날 거예요. 올해 양띠가. 말보다도 훨씬 좋아요.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신미생 91세 같은 분은 연세가 많으니까 하시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무난하실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지 않으면 큰 지병 같은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1세 같은 경우에는 남자 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이동 수가 있어요. 회사를 바꾸는 수가 바꾸는 수가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마 지금 작년에 좀 망했을 거예요. 망해가지고 다른 걸 하면 해볼까 아마 또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다른 걸 하면 해볼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쫄딱 망할 때까지 안 기다려요. 이 사람들은 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아니다 싶으면 스톱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안 될 때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가게를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기본 자금을 마련해 있을 거예요. 그래가 다른 일을 아마 헐려할 것이고 직장에 다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지금 그 후에 개미생 79세 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아마 노인분들인데. 지금은 국가에서 무슨 뭐 공공근로 같은 거에 가면 그런 저도 건강하신 분 나가신 분 계시키고. 총내에서는 농사 짓는 분이 계실 건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몸이 좀 안 좋을 거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마 해가지고 고관절 좀 조심하셔야 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하물차 사고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9살 개미생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애기 됐는데. 지금 한참 분도 힘날 때잖아요. 친구 들어오고 막 어울려서 다니면서 좀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이제 힘든 띠가 한 띠가 있어요. 을미생 67세 정말 이분들이 힘든 분들이에요. 그냥 도시에 살면서 간직이 계시거나 사업을 하신 분들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삶에 힘이 들 거예요. 건강에도 많이 안 좋으실 거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조상의 덕도 많이 보고. 나라의 덕도 좀 많이 보고 했으면 좋은데.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을미생 이분들이 힘들고. 정미생 55세 되는 분들은 올해 대박이 나요. 대박. 올해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간직에 계신 분들은. 한 뭐 6급 가 있다가 사무관 4급으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뭐 스카우트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 오신 분들은 신기술 개발해가지고. 또 업체를 크게 하신 분들은. 주식이 상장돼가지고.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3월 이후에. 네. 태어나신 분들. 네. 우리가 이제 신을 이야기하자면. 네. 신. 신 쪽을 이야기하자면. 신감으로 좀 많아요. 특히 43세의 김희생 쪽을 보면. 여자분들은. 상당히 이유 없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하고 산극이 아닌. 부부가 맺으신 분들은 행복할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팔자가 그렇다 보면 또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을미생고 기미생한테는. 제가 좀. 안 좋다고 이야기했고. 개미생 79세 분들은. 지금 한자분들이 좀 많을 것이고. 예로 신미생 91세 분들이. 더 정정할 수가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꼭 전하면서. 그래서. 참. 우리. 양띠에. 태어나시는 분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부지런하고. 회사 가도 진중을 받고 하는데. 자기가 노력한 거 마침. 들어오는 양이 작아.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희망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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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